오늘은 수타 소바 핵심 기술 완벽 결산 세 가지 과정 미즈마와시와 고네루, 키쿠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 소바 기술은 11단계로 크게 나누면 그릇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작업대 위에서 펴고 접는 과정 또 접은 반죽을 도마 위에서 자르는 등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릇에서 반죽하는 과정 속에 미즈마와시와 고네루, 키쿠네리 기술의 결산 시간으로 이 기술 과정들이 어떻게 소바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바 기술 미즈마와시 정의 메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메밀가루와 밀가루, 물을 섞는 과정입니다. 설명 메밀가루 입자 하나하나에 물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여 면의 탄성과 조직감을 형성하는 첫 단계입니다. 미즈마와시는 건물의 기초 역할로서 수타 소바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밀 반죽 고네루 정의 미즈마와시를 통해 만들어진 가루들을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치대어 찰진 반죽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설명 미즈마와시로 연결된 가루와 물은 아직 연약한 관계로 고네루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하고 탄력을 증가시키며 완성했을 때 면의 조직감을 치밀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약 100회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화 반죽 키쿠네리 정의 고네루 과정 이후 반죽에 생긴 주름을 제거하고 균일한 면발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접어가며 성형하는 과정 설명 반죽을 국화꽃 모양으로 접어가면서 주름을 중심으로 모아 면발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균일한 면발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미즈마와시는 반죽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고 하면 고네루 단계는 반죽의 탄성과 조직감을 형성합니다. 키쿠네리는 반죽의 마무리 단계로 면발의 품질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수타소바의 맛과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미즈마와시입니다. 이 기술은 메밀가루와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드는 첫 단계로 마치 건물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밀가루 입자 하나하나에 골고루 물이 스며들도록 해야 면이 끊어지지 않고 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에 메밀가루와 밀가루, 물이 계량되었다면 이 모든 것을 섞는 기술과 힘 조절을 능숙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즈마와시는 수타소바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 숙달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즈마와시는 메밀가루와 물이 골고루 섞여 균일한 반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고네루는 이 반죽을 100회 이상 치대어 면의 탄성과 조직감을 치밀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과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미즈마와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네루 과정이 어렵게 되고 면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바 재면의 핵심 기술들은 도서관이나 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재면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해요. 키쿠네리는 반죽에 생긴 주름을 중심으로 모아 면발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균일하고 매끄러운 면발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반죽의 일부를 손바닥으로 당겨와 중심으로 덮는 동작을 반복하여 국화꽃 모양을 만들며 이 과정에서 반죽 속주름도 없애는 과정입니다. 수타 소바 세 가지 과정 미즈마와시 고네루, 키쿠네리를 완벽하게 결산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각 과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주제로 통합했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즈마와시는 반죽의 기초를 다지고 고네루는 면의 탄성과 조직감을 형성하며 키쿠네리는 면발의 균일함과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수타 소바 제작은 단순한 반복작업 각 단계마다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수타 소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접 만들어 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타 소바를 만들며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